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하신 최충구님 참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문제 앞에 그들은 다 외면하고 도망가고 민초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최충구님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입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상시한 내용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만 하시게 되면 전모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4.15 총선 별도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나온 선거사기 증거자료 모음 별게 다 있습니다. 시중에 여러분 돌아다녔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다 한 겁니다. 1번 부정승거를 하기 위해 사전투표 cct 카메라를 종이로 가렸습니다. 2번 총선 직전에 나온 여론조선한 민주당 국힘당 47대 46이었습니다. 당일 투표 결과는 국힘당이 5.9%포인트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국외 부재다 투표 결과는 무려 91.5%로 패배했습니다. 완전 조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목만 읽어보는 것만 하더라도 선거실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게 사진만 클릭하게 되시면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16번 서울 광진구 923동 사전투표 cc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림 17번 2024년 총선 당일투표 사전투표 결과를 지도로 표시 사진 28번 2024년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조작률 분석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사진 30일 2024년 총선 55명 후보 사전투표 당일투표 득표수 민주당은 평균 플러스 13% 국힘당은 평균 마이너스 13%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사진 46 전현희 윤희숙 서울 성동감 득표율 비교 사진 47 추미애 용 하남 득표율 비교 추미애는 가짜 뭐 이렇게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사진 48 2024년 총선과 2010년 총선 영등포율 비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49 총선 당일투표 사전투표 결과 의석수 비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60일 2020년 총선 히스토그램 페르키라 님이 그걸 자꾸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방송 진행하는데 상당히 거슬려요 제가 헛소리를 와서 이런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방송을 진행한 사람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신경이 거슬리는 겁니다. 왜 헛소리를 가지고 전부 다 도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방송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계속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는 걸 내가 두고 여러분들 방송 진행에 여러분들 뭐죠 그 주장스러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보고 하라고 하는데 헛소리를 말로 봐야 됩니까 헛소리를 말이 안 되는 헛소리는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안 보도록 하는 게 좋죠 웬만하면 내가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계속 헛소리를 뭡니까 그냥 전체를 도배를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웃십니다 아웃 그냥 왜 그러면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왜 계속 그냥 보고 있어야 되냐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소 이런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여러분들 뭐 윤 대통령을 왜 비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왜 내가 여러분들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데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누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왜 내가 옹호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 뭐죠 이재명 씨를 옹호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말이 말이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윤 대통령 비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내가 이런 선거 부정 을 뭉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심한 말을 안 쓰는 게 이러면 다행스러운 거죠 내가 심한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렇게는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증거물을 다 깔아 뭉개고 자유 정의를 외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 이상 욕을 하거나 그렇게 내가 안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다 정말 훌륭한 데이터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하셔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귀한 정본이 될 겁니다 페이스북에 최중국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정보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방송 마무리하고 언론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되지만 방송 진행을 여러분들 힘들게 할 정도까지 제가 용인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웬만하면 제가 용인하는데 그냥 뭐 근본적인 이슈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